오늘은 여기 이상해씨의 장식장 칸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 명탄점 피카츄 장식장을 만든 것처럼 이상해씨의 이상해씨만을 위한 장식장 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해씨 손가락 피규어에 따따시가 클레어를 이용해서 꽃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해씨에 맞게끔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줄까 합니다 피카츄 잠깐만 피카츄 은 피카츄 gr Wine 휴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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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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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느낌의 배경을 그리고 싶었지만 저의 그림손 씨는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의 씨를 여기에 올려주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식장 채색을 한 곳에 여기 이상의 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에 원래 있던 피카츄를 놔두면 짜잔 새롭게 이사온 이상의 씨입니다 네 오늘은 장식장 채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이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